이게 안되지 그지? 점점 복가시가 된다고 그지? 삽목법을 쓰는 게 그지 지금 이묵법을 쓰고 있지 이묵법 이묵법이 됐잖아 그지? 이묵됨 요 마지막에 삽목이 돼가는 거야 마지막에 콕? 지금 자 이렇게 됐지 그지? 보통 이제 자에서 우로 자에서 우로 이게 맞지 그지? 이랬으면은 내가 뭘 그렸든지 목당을 그렸든지 목당을 여기에서 자 한 밥 하나 했지 그지? 그지? 했잖아 그지?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갔지 그지? 크기가 이정도인데 그지? 그 다음에 요 사이에 하나 둘 자 이게 이러면 수술이지 그지? 아 아 아 아까는 우림 안 했다 그지? 음 요렇게 요렇게 자 이러면 대충 하나 됐어 그지? 대충 하나 됐어 요기에서 양웅을 아 아 좀 양웅을 조금 양웅을 조금 이래도 되겠지? 자 여기를 한 번 더 더 진하게 꽃잎을 더 응 꽃잎을 꽃잎 이걸 더? 아니 꽃잎은 넓은 꽃잎 너무 커 안 돼 부채에선 그걸 커면 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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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 그지? 그 다음에 네 여기 이렇게 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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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가 포인트고 그러면 2개가 되었잖아 그지? 여기에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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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었지 그지? 약간 삐딱하게 약 pattern 이건 다 잘 그려져 온 거예요 잘 그려져 기둥аша 까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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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좀 짜놓아봐 잘 보란 말이여 집에서는 크게 하면 안 돼 조금은 짜 아 저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자 여기서 봐 이렇게 이쪽에서 모을 것인가 이쪽에서 모을 것인가 바로 내려올게 한 이쯤 모아도 보자고 이정도로 그지 이렇게 세 개를 했잖아요 그지 되게 쉽지 그지 부시 부시야 기본 이파리 나무 꽃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럼 이제 이거 이거 푸른색 이 색이 그지 연두 연두를 속에다가 여기가 좀 넣고 푸른색을 이 색이 이 색이 이렇게 이렇게 이파리를 한다고 됐어 이렇게 이파리를 한다고 자 이렇게 되면 저놈에도 있겠지 그지 이렇게 있겠지 보고 요것도 한두개 있다봐요 그지 요렇게 그지 요정도로 요정도로 있지 그지 무슨 잎을 그려야지 그지 이쁘다 아 이거 아 이쁘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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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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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로 그려야 되니깐 자 이 노란거는 이렇게 했지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올리다나 이렇게 딱 찍어 이게 한 말라가지고요 자 여기 이렇게 찍고 맨 위에 끼이 떠야 돼 아 이쁘다 이건 내가 너무 추상한데 이게 상상하 뭘 보고 한 것도 아이고 나는 진짜 이건 원래 이게 없어 이렇게 하나면 이렇게 해 주면 좋잖아 그지 이게 말라가지고요 잘 안돼 그럼 이렇게 됐지 그지 그럼 붓이 4개가 필요해 3개, 6개, 7개, 4개, 8개, 5, 6개 이렇게 됐지 그지 아 이 붓이 무드러졌잖아 야 붓이 써가지고 뭐 이거 쓰진 않았을 건데 여기 원래 이게 무드려졌다고 이렇게 무화지질하네 허드려졌어 허드려졌어 허드려게 됐어 이게 원인이 어디냐 싼 붓 여기 다 이제 없잖아 여기 이거는 아니야 처음에 샀어 이런게 다 있었어 대충 누래놓고 이제 이렇게 다 있어 아주 가늘어 내 가방에 있어. 이렇게 모아져 있어. 그러니까 여기 오면 너들도 잘 해야 되겠지만 아까 붓관리서부터 이런 거 배운다 생각해. 가방만 가져다니면 여는 못 내는 데가 아니여. 여는 문학교가 아니라고. 아주 희한한 아들이여. 이 반 저 반 다 가봐. 엉근히 아들 댕겨보고 자기가 반장이나 총무 자리가 있는가를 찾아다니는 거야. 반장 총망을 모았고. 용을서 안 그렇지. 여 봐. 하나가 올라갔지. 이렇게 V자로. 하나 골로 가면 V자로. 하나 골로 가면 V자로. 하나 골로 가면 V자로. 뭐래도 차가 하고 와보이. 뭔 희한한 사람이 와서 반장하고 있거든. 오늘 우리 아들들의 거 다 왔다. 반장도 알지? 남짓보다 훨씬 작아 작다고? 작다고? 그런 얘기를 왜 하냐? 희망을 가져라고 뭐 희망을 가져? 70 넘어서도 키가 크는 사람이 있더라 그치? 걱정도 가야 돼 왜 자꾸 줄어들 편이지? 나같은 사람이 줄어들고 왜 몇 사람이 줄어들어? 그럼 누가 커진다니? 남짓 남짓는 커진다는 얘기야? 희망을 가진다고 그럼 남짓는 먹는 거 많이 먹어 한 번緊張 작년풍기 응, 보수고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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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씨가 그냥 살리네 응 요렇게 요렇게 응 시작 요거 시작 응 돈 냈나? 네 저저저저저저저저저다 같이 보나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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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mun